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나 못 믿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도 없는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전 장단하게 나루님 말할 거예요 아 이게 상남자의 특징이지 여자가 하는 거 못하게 한다 왜? 아 레이디 퍼스트니까 레이디 퍼스트랑 뭔 상관인데? 레이디 퍼스트면 먼저 누르게 해줘야지 뭔 소리야 이랬던 적이 있나 근데 롱님?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구독하면 안 잘 남았지 아흥 구독 부탁드릴게요 샤아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 이번에 업데이트가 진행을 됐거든요? 이번에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분명히 그랬어 높은 사람이 등급 낮은 사람한테 선물하기 해가지고 알 보내서 이 사람 이제 막 확 키우는 이거 못한다고 이제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됩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약간 버그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꽃뼈님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있다가 사라져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게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제가 눈꽃뼈님한테 저 알 두 개를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누꽃뼈님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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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꽃뼈님 펫 들어가서 최고 장착 한번 클릭한 다음에 검을 휘둘러 보시겠어요? 아 지금 장착했거든요 와 와 잠깐만요 바로 됐는데 모르기 자 환생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잠시만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바로 오르는데 올파이터 절대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꽃뼈님이 지금까지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폐간수를 하면서 무과금으로 저 정도 올랐는데 겨우 사벨로벅스로 시어로까지 단숨에 초고성 업계 레드 가능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눈꽃뼈님한테 모든 게임 패스를 사가지고 한번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와 제가 실험체인가요? 이제부터 눈꽃뼈이라 부르지 않고 코드네임 001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전 로봇스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와 저도요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 성냥했어요 여러분 아 맞아 둘 다 바뀌었네 지금 보니까 저 성냥했어요 성냥은 누굽뼈님은 원래 기존 캐릭터에서 이렇게 좀 이쁘게 어우 또 환생했어 또 환생했어 그리고 로엠님 같은 경우는 나 영상 못 깜짝 놀랐잖아 저 사람 아니 영상 나랑 나랑 찍을때만 해도 분명히 나보다 낮았거든 분명 나보다 낮았는데 내가 이제 영상 촬영 먼저 끝내고 로엠님 저는 먼저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엠님 영상 촬영하는 거 수고하세요 이러고 이제 나는 자러 가고 로엠님은 영상에 또 다른 거 자기가 촬영할 게 있다고 해서 촬영하러 갔어 난 그때까지만 해도 뭘 뭔지 몰랐어 저 사람 촬영이 근데 봤더니만 지금 로엠님 보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저게 무려 5,000 로봇옥스짜리 총 2개 1,000 로봇옥스 그리고 저거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지금 이번에 스킬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거까지 다 질러놨어 이게 가급유정?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건 계획이야 오케이 나 진짜 궁금한 건데 로엠님 통계 들어가서 순위표에 11위 몇 위야? 1,000 랭킹이요? 33위입니다 내가 52위거든?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황오른 거냐고 이제 나르님 되찾았네 상한 역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로엠님이 나보다 지금 지른 게 훨씬 많은 어쩌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지른 건 아 눈꽃별님 지쳐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쵸? 대머리가 되면서 반짝이는 우리 로엠님처럼 맞아 왜 빛나? 진짜 대머리라 빛나는 거야? 왜 반짝반짝 빛나? 왜 이유가 뭐야 이걸 설명해봐 내 영상에 나와야 된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말해줄 수 있어 이거는 바로 이번에 새로나온 아우라 이름이... 뭐였지? 모르겠어 이제 까먹었어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로엠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상 언제 올라가는데 어... 모르겠는데요 뭐야 암튼 45%입니다 힘 아 힘 45% 올려주는 아 진짜 높다 보면은 저도 약간 흐릿하게 아우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 야 2배 이상 올랐네 이번에 탐 무조건 해야겠네 나도 아 그럼 우리 던전 돌리기 전에 일단은 지금 누꼽별님도 아우라가 있어야 돼 우리 타워 한번 돌려가자 로이님 저도 반짝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뭐죠? 안전때도 내가 문 열리는 거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계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지 아 이게 똥 싸면은 계단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진짜 면세 없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진짜 로이님이 부러워 똥똥 무둥똥 책방같이 퉁군똥 죄송합니다 시작이 되지마 저리좋게 하려고요 오늘부터 뭔 소리에요 여기 계단 생겼어요 올라오시면 됩니다 뭐야 뭐야 이거 한번 잡아봐요 어? 지나간다는 게 그만 이거 일로 올라오셔서 한번 위에 있는 모습 한번 잡아볼래요? 오 약간 잡네 아 맞다 등급 올랐지 참 충분히 쉽게 잡는다 이 말이 잡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잡을게요 너무 느려요 왜요? 아직 라이딩이 없으셔서 너무 느려요 누꼽별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기 있어봐요 여기 있어봐요 여기 있어봐요 그냥 저 아저씨가 계속 올라가게끔 냅둬요 우린 여기서 쉬다가 저기 오른쪽 화면에 픽스 포지션이라고 있죠 아 네 네 그거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한 1분 뒤에 올라가면 됩니다 저거 한번 누르면요 순간이동 하거든요 아 플리베이터를 타는 거군요 나르님은 계단 올라갈 동안 그쵸 저분 팔창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 진짠가? 아 갈게 갈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진짜 올라가고 있어 방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 내가 올라가면 나 지금 12층 13층 14층 계단이 쭉쭉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나 못 믿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도 없는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전 좀 우당하게 나르님 말할 거예요 왜 그 정도야? 로이님 내 신뢰도가 그 정도였어? 어 저 근데 이거는 뭐예요 빨간 버튼? 시간을 다시 5분으로 초기화시켜주면 계약시간이 있어가지고 5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버튼 있거든요 일로 오세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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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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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답이네 빨간 버튼 빨간 버튼 아 아 와 아 로이님이 누름? 아 왜 못 돌아게 해요 아 이게 상남자의 특징이지 여자가 하는 거 못하게 한다 왜? 아 레이디 퍼스트니까 레이디 퍼스트랑 뭔 상관인데 어 레이디 퍼스트랑 먼저 누르게 해줘야지 뭔 소리야 아니요 여자분이 갈 수 있게끔 계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아 진짜 절로 와서 눌러주세요 아 눌러보고 싶대잖아 절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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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어 이러면 이렇게 계단이 올라옵니다 나 로이님 왜 여친 없는지 알 것 같아 그니까요 그니까요 항상 말하자면 로이님 여친 없는 줄 알고 왔다니까 그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네 죄송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데요 죄송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 알겠어 왜 죄송하셔서 하려고 그래 그니까요 차마 말하지 않겠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날 놀리면 이제 후회를 벌써 하기 시작했겠군 후회 후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후회할 거라고 했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으나 어 저 계단에 꼈어요 계단 안에 갇혀있다고 어 잠깐만 52층이 끝 아니었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 왜 안 때려요? 얘네는 맞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뭔가 말이 이상한데? 평화주의죠 평화주의 오케이 끝났다 52층까지 있네요 뭐야 나 안 떴는데? 어? 나도 안 떴는데? 와 버그나 오 나 인센트 왜 없어? 어? 이랬던 적이 있나 근데 로이님?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아니 아니 다 왜 올랐는데 이거 그럼 저희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안 돼 지금은 지금 이게 우리 던전도 해야 돼서 안 돼 안 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자 일로 오세요 안 돼 일로 와 끌고 가 어디로 가 어? completed